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열려 정씨의 심요사리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 아끼며 사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몸이 편치 않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나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세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은 자기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미안해했죠. 저렇게 자꾸 기운이 없으시니 어쩌면 좋지? 아내 정씨는 날이 밝기도 전인 새벽에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뿐 아니라 용한 의원을 찾아보기도 하고 험한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서 다려 먹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더 야유여 가고 병은 점점 더 깊어 갔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려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방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어요? 부부는 힘든 중에도 서로를 아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아내는 죽은 남편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다음 날부터 아내 정씨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남편 묘 옆에 운막을 짓고는 심요 자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당신을 잘 살피지 못해서 당신이 먼저 가고 말았어요. 이렇게라도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심요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마을에 사는 남자들이 정씨 아내를 엿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남편의 묘 앞에 앉아서 했으니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 산속에 누가 있나? 아내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멀리 나무 뒤에서 젊은 남자가 정씨 아내를 훔쳐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낮에는 날이 밝아서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짐승소리만 들리는 깜깜한 산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생각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 옆에 와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씨 아내는 호랑이를 보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정씨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씨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자 호랑이는 걱정 말라는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나를 지켜주려고 온 거니? 호랑이는 정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씨는 이 호랑이가 자기를 지켜주려고 남편이 보내준 것이라 생각했죠. 이날부터 남자들은 정씨를 엿보러 산에 올라왔다가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무서워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호랑이와 함께 남편의 심요살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호랑이가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왜 안 오는 거지? 이상하네. 호랑이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항상 정씨 아내를 찾아와서 지켜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오지 않았어요. 정씨는 호랑이를 생각하며 걱정했어요. 그날 밤 잠이 든 정씨의 꿈 속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물에 걸려 있으니 구해달라고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보며 잠에서 깨어났죠. 날이 밝아오자 정씨는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니? 정씨는 여기저기 산속을 다니며 호랑이를 찾아보았어요. 한참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호랑이가 그물에 걸린 채 꼼짝달싹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정씨는 그물을 풀고 호랑이를 구해주었어요. 호랑이는 정씨가 자기를 구해준 것에 더욱 감사하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함께 잘 마치게 됐어요. 정씨는 남편의 묘 앞에서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네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구나. 고마워. 열려 정씨는 남편의 시묘살이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시묘살이를 마친 정씨를 열려라고 칭찬하며 드높여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호랑이가 정씨를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누구도 정씨를 함부로 하지 못했대요. 단지손이와 친구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을 앞 선악나무에 가서 기도를 했죠. 선악나무님, 선악나무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 늙은이들 죽을 때 외롭지 않게 제발 자식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뒷산 절에 계신 스님께서 마을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보시야 할 쌀과 곡식을 가지고 마중을 나갔죠. 스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이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식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내외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이니 걱정 말고 내가 하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그럼요. 어떤 일이든 다 해보겠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기 전 깨끗한 단지에 두 내외의 오줌을 담아서 땅에 묵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되새겼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단지에 오줌을 받았죠. 그리고 첫 달기 울기 전에 단지를 잘 싸서 땅에 묻었어요. 영감, 이제 우리도 아기가 생기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했어요. 날마다 단지를 묻어둔 곳에 와서 지성을 들이며 아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 아기는 오지 않으려나 봐요. 그러게요. 그래도 스님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열 달이 됐어요. 그렇게 꼭 열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영감, 어디서 애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글쎄요. 한번 나가볼까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 울음이 들리는 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어놓은 단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단지를 열어보았죠. 영감, 아기가 있어요. 정말 아기가 있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아기를 안았어요. 너는 단지 속에서 나왔으니 네 이름은 단지손이다. 단지손이. 단지손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단지에서 나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었어요. 그뿐 아니라 힘도 세서 일도 아주 잘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을 갈러 나갈 때면 단지손이는 서둘러 따라 나섰어요.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세요. 단지손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놓고는 순식간에 밭을 갈고 산에 올라가 나무도 한지게 해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단지손이 덕분에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단지손이는 큰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세상 구경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단지손이가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이 좁은 마을에 훌륭한 단지손이를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몸 건강히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해서 단지손이는 세상 구경을 떠나게 되었어요. 단지손이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을 한참 걷고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춤을 추듯이 흔들거렸어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있나? 잠시 후 바람은 점점 더 새해지더니 나무가 휘청휘청거렸어요. 이상하네. 어디서 태풍이 불어오나? 단지손이는 휘청거리는 나무 아래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한 아이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단지손이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죠. 나는 단지손이라고 해. 세상 구경을 해보려고 나왔어. 그래, 나도 세상 구경을 나왔어. 나는 곧바람이 새서 곧바람이라고 불러. 우리 같이 구경할까? 그래, 잘 됐다. 나도 혼자 다니니까 심심했어. 우리 같이 다니자. 이렇게 해서 단지손이와 콧바람이는 함께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며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은 하늘을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 구멍이 난다. 둘은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으로 뛰어 올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산 꼭대기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둘은 오줌을 싸고 있는 아이를 불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우리는 세상 구경을 하러 나온 단지손이와 콧바람이야. 넌 이름이 뭐냐? 난 세상에서 오줌을 가장 많이 싸는 오줌장군이야. 나도 세상 구경을 다니고 있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다닐까? 이렇게 해서 단지손이, 콧바람, 오줌장군 셋은 세상 구경을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셋이서 함께 세상 구경을 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몇 개의 산을 넘어서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산 꼭대기가 보이는 고갯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배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내가 잘못 봤나? 얘들아, 저기 보이는 것이 배 아니니? 그러게 배가 맞는데? 이 산 속에서 배가 떠 있다니. 무슨 일이지? 새 친구는 배가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배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아이가 보였죠. 새 친구는 배를 등에 쥐고 있는 아이를 불러보았어요. 안녕, 우리는 세상 구경을 하고 있는 단지손이, 콧바람이, 오줌장군이야. 두레, 나도 배를 쥐고 다니며 세상 구경을 하고 있어. 내 이름은 배선장이야.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친구는 세상 구경을 함께 하고 다녔어요.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세상 구경을 하고 있는데 땅이 쿵쿵 울리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땅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어. 저쪽을 봐. 나무와 바위도 흔들리고 있는데? 내 친구는 흔들리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멀리서 한 아이가 땅을 쿵쿵 울리며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아이가 다가올수록 땅은 점점 더 쿵쿵 울렸어요.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안녕? 난 무쇠신을 신고 세상 구경을 하고 있는 무쇠신이야. 그래? 우리도 세상 구경 중이야. 우리 같이 다닐까?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해서 단지손이, 콧바람, 오줌장군, 배선장, 무쇠신은 함께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다섯 친구는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죠. 얘들아 저기 불빛이 보이는데? 다섯 친구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기화집이 있었어요. 계세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다섯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나 보네. 그냥 들어가 보자. 다섯 친구는 아무도 없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고 온갖 보석들이 가득했죠. 배가 고팠던 다섯 친구는 잘 차려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잠시 후 험상굳게 생긴 도적대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왔어요. 누구냐? 누가 들어와서 감히 우리 음식을 먹었단 말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도적대는 다섯 친구에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두목으로 보이는 도적이 다른 도적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이렇게 그냥 혼내주면 재미가 없지. 나와 내기를 하지 않겠느냐? 내기를 해서 이기면 살려주지. 하지만 지게 되면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래 좋아. 무슨 내기라도 하지. 한참을 생각하던 두목은 산에 있는 나무를 빨리 베는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이쪽 산은 우리가 베고 저쪽 산은 너희 다섯 명이 베는 거다. 두목은 자기 쪽 도적은 수십 명이었고 세상 구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섯 분이어서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둑들은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 쿵쿵거리며 나무를 베었어요. 다섯 친구들은 도끼도 들지 않고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콧바람으로 넘어뜨리고 무쇠발로 차기도 하며 순식간에 산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베었는데 너희도 다 베었느냐? 도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 첫 번째 나무 베기는 너희가 이긴 것으로 하지. 두 번째 내기에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걸? 두목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폭포를 바라보았어요. 저기 있는 폭포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느냐? 내일 아침 첫 달기 울기 전까지 해야 해. 나는 그동안 좀 쉬어야겠다. 두목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단지손이는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바위를 들어서 폭포가 있는 곳으로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폭포의 입구가 막히고 물이 떨어지지 않았죠. 단지손이가 폭포의 입구를 막아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두목은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뭘 하는 녀석들이길래 아직 저 딸기 울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 막아버렸단 말이냐? 두목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기를 하지. 이번엔 절대로 이기지 못할 테니 죽을 준비나 하거라. 세 번째 내기는 첫 번째 내기에서 베어놓은 나무단을 쌓는 내기였어요. 다섯 친구는 서로 힘을 합하여 나무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산 꼭대기까지 나무단이 쌓였어요. 흐흐흐흐, 아주 높이! 잘 쌓았구나! 도적 두목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나무단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단은 불이 붙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길은 무섭게 번져나갔죠. 그때 오줌 장군이 산 꼭대기로 뛰어올라갔어요. 그리고 오줌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줌 장군의 오줌은 폭포처럼 아래로 내려갔어요. 나무단의 불은 금세 꺼져버렸고 산은 어느새 오줌으로 잠겨가고 있었어요. 배선장이 배를 내리자 꽃바람이가 바람을 만들어 다섯 친구들은 배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도적대들은 오줌강에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리고 말았어요. 다섯 친구는 배를 타고 도적대들이 살았던 기와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갖 보석들을 배에 싣고 단지손이의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갔죠. 단지손이는 보석들을 팔아서 좋은 집을 짓고 창고 가득 곡식들도 들여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단지손이는 다섯 친구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옛날에 나무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나무꾼들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죠. 그들 중 김씨 성을 가진 나무꾼이 있었어요. 김씨는 신내동 능마을에서 구릉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어요. 오늘도 슬슬 올라가 볼까? 김씨는 나무를 할 준비를 해서 집을 나섰어요.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날씨가 흐려지고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야 할까? 아니다. 이왕 나왔으니 올라가 보자. 김씨는 산에 올라가 나무들을 바라보며 어떤 나무를 할지 살펴보았어요. 어디에 좋은 나무가 있을까? 김씨는 산을 둘러보다가 아주 커다란 소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혼자서 하기에는 크고 굵은 나무였지만 욕심을 내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질을 해도 나무가 너무 굵어서 넘어가려면 한참을 더 배워야 했어요. 어휴, 힘들다. 배도 고픈데 밥이나 먹고 해야겠네. 김씨는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꺼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먹기 전에 조금 떼어내서 동물들에게 나눠주었죠. 산속 동물들은 밥을 나눠주는 김씨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지만 산을 지키는 산신들은 김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와 날마다 나무를 하면서도 산신들께 지내는 재산은 한 번도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김씨는 밥을 다 먹고 다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해질녘까지 도끼질을 하자 아름드리 소나무는 조금씩 쓰러져 갔어요. 저 나무를 장에 내다 팔면 돈을 많이 받겠지? 김씨는 신이 나서 나무를 잘라 지게에 올리고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날도 어두워진 데다 비까지 내리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밤에 산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김씨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짐승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한 커다랗고 시커먼 덩어리가 김씨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 저게 뭐지? 너는 짐승이냐? 귀신이냐? 김씨는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커다랗고 시커먼 덩어리는 김씨를 막아섰어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는 네가 도끼질을 해서 베어낸 그 소나무에 살고 있던 귀신이다. 네가 내 집을 베어버렸으니 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러니 네 몸 안에서 살아야지. 뭐라고? 김씨는 지게를 내던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도망을 쳐도 나무 귀신을 벗어날 수 없었죠.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김씨의 발목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제 죽겠구나. 이제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씨가 이렇게 소리치자 소나무 귀신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밤중에 무슨 박수를 저렇게 요란하게 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지? 박수 소리에 귀신은 투덜거리며 사라져버렸어요. 김씨는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박수 소리는 사람들이 낸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꾼에게 밥을 얻어 먹었던 산새들과 짐승들이 김씨가 위험해 놓이자 소리를 냈던 것이었어요. 산새들은 쨍쨍거리고 토끼와 다람쥐들은 나뭇잎 위에서 뛰어다니며 소리를 냈던 거였어요. 이 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처럼 들렸던 거지요. 고맙다,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나무꾼은 산속 동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마을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박수를 쳤어요. 무사히 마을로 내려간 김씨는 다른 나무꾼들에게 산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죠. 이때부터 나무꾼들은 이 고개를 넘기 전에는 선앙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넘었대요. 그래서 신내동 늑마을에서 구릉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박수고개라고 불렀대요. 이 설화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지명 유래 설화이고요. 박수고개란 지명은 황해북도 장풍군 장풍읍이란 곳에도 박수꼴 고개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박수고개란 이름은 박수를 치면서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박수무당이 고개에서 구슬했기 때문에 박수고개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 중 박수를 치면서 넘어가는 고개란 유래를 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 봤어요. 거북돌 설화 옛날에 얼공산이란 산이 있었어요. 얼공산 아래 남쪽은 채동마을이었고, 위로 북쪽은 안골마을이라 불렀어요. 안씨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안골마을은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었어요. 올해도 풍년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 부러울 것 없네요. 그러게요. 우리 마을은 복이 가득한 마을인가 봐요. 안골마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시들이 모여 사는 채동마을은 해마다 흉년이었어요. 올해도 흉년이네요. 우리는 굶더라도 늙은 부모와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어휴, 해마다 흉년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채동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며 걱정을 했어요. 그때 누군가 나서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얼공산 산신님께 제사라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아유, 그래요.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마을 어르신들께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세요. 채동마을 사람들은 다음날부터 정성껏 제사 준비를 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과 과일도 별로 없었지만 아껴두었던 음식들을 집집마다 내어놓았어요. 며칠이 지나 길이를 택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쌍에는 정성 들여 준비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고기들로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절을 하며 정성을 들였죠. 산신님께 빕니다. 제발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또 빕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와 기도를 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날도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머리가 하얀 노인이 서성거리며 제사 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의 나이 많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저 우리 마을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는지요. 저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화가 될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 마을은 해마다 흉년이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만 들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노인 주변으로 다가갔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정성이 소용이 없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노인은 얼공산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거북 형상의 바위가 있을 것이요. 안골 마을을 향하고 있는 거북이의 머리를 이곳 제동마을로 돌려놓고 내려오시면 올해부터 풍년이 될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청년들은 서둘러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 노인의 말처럼 정말 거북 형상의 바위가 있었어요. 바위의 머리는 안골 마을로 향해 있었고 꼬리는 채동마을로 향해 있었어요. 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거북이를 돌려놓읍시다. 마을 청년들은 있는 힘껏 거북이를 밀어서 머리가 채동마을을 향하게 돌려놓았죠. 이제 된 것 같네요. 정성껏 절을 하고 내려가면 되겠어요. 청년들은 정성을 다해 산신과 거북 형상의 바위에 절을 하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북 형상의 머리가 채동마을로 향하던 해부터 논밭의 곡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어르신의 말씀이 참말이었나 봐요. 해마다 흉년이었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대풍이 들었어요. 채동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편 해마다 풍년이었던 안골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해마다 풍년이었던 우리 마을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논밭이 모두 병 들었어요. 분명 어디에서 병고가 일어났어요. 안골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의 농사는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녀보았어요. 그러다가 얼공산에 있는 거북 형상의 방향을 채동마을에서 바꿔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장 갑시다. 지금 당장 채동마을에 가서 따져보자고요. 지금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산에 올라가서 거북 형상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죠. 예, 그렇게 해야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모두들 산으로 올라갔어요. 안골마을 사람들이 거북 형상 바위의 방향을 돌리려고 얼공산에 올라가고 있다는 소문이 채동마을에까지 들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어서 어서 올라갑시다. 채동마을 사람들도 서둘러서 얼공산으로 올라갔어요. 얼공산 꼭대기 거북 형상 바위 앞에 모인 채동마을과 안골마을 사람들은 큰 싸움이 벌어졌죠. 서로 거북 형상의 머리를 자기 마을로 돌려야 한다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화가 난 안골마을 청년들은 거북 형상 바위를 산 아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본 채동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저 거북이 바위를 없애버리는 게 낫죠. 안골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며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채동마을 사람들은 거북 형상이 없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을 추수철이 되었어요. 그런데 흉작이 될 거라고 걱정을 했던 채동마을은 풍작은 아니었지만 평작은 되었어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어요. 얼공산 산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동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지내며 감사의 절을 했어요. 하지만 거북 형상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던 안골마을에서는 해마다 흉작이 됐어요. 걱정만 하고 있던 안골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의논을 했어요. 얼공산신님이 노하셨어요. 거북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계속 흉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마을의 어른인 노인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거북바위님을 함부로 대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용서를 빌어야지요. 산속 재단에 거북상을 만들고 재를 지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안골마을 사람들은 거북상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재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논과 밭의 곡식들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자 풍작은 아니더라도 평작이 되었대요. 거북이는 무병, 장수, 다산, 재물 등을 상징하고 있고 거북이 형상은 머리와 꼬리의 위치에 따라 기라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을 뿐 아니라 마음 또한 맑고 검소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양반의 본관은 문화, 자는 관지, 호는 송암, 이름은 유관이라 했어요. 유관은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청렴하다 못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정승댁을 존경하며 우러러봤지요. 내가 정승댁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정승집이라고 해서 부잣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와 집은커녕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정승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댁 부엌에 들어갔었는데요. 우리 집보다 양식이 더 없지 뭐예요. 예, 나도 지난번에 마님이 불러서 갔었는데요. 세상에, 다음날 먹을 양식도 남기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혼났어요. 유관 부부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았어요. 부부는 집 안에 곡식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집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침 상을 가지고 들어와 앉으며 아내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문 앞에 나가보니 누가 곡식을 가져다 놓았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당신들 먹을 양식도 없을 텐데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아침밥을 짓고 나머지 곡식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아내는 양반집 마님이란 것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삭바느질도 하고 농사일도 조금씩 거들곤 했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여보, 비가 오려나 봐요. 아내의 말에 유관도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부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천정을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틈이 나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구해서 메워야겠어요. 아내는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에 지푸라기를 한 움큼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틈이 벌어진 천정을 메웠죠. 오후가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비가 조금씩 내렸어요. 조금씩 내리던 비는 밤이 깊어 갈수록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까지 몹시 불었죠. 부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천정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여보, 장마가 시작됐는데 마을 사람들 집은 별일 없겠죠. 부부는 비가 새는 자기 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다음 날, 날이 밝아오자 부부는 마을을 다니며 다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하고 남편은 비가 새는 방 안에서 우산을 펴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산을 받고 앉아 책을 읽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았죠. 왜 그리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야기했어요. 아침나절에 마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는 새지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길가에 나앉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집도 없고 우산도 없으니 내리는 비를 다 막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받쳐둔 우산을 접었어요. 그리고 그 우산을 길에 나앉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죠. 유관이 이렇게 쓰고 있던 우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지게 됐어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유관의 집을 우산각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우산각이 있다고 해서 우산각골이라 하기도 하고 우산각리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이 설화는 조선 세종 때 정숙 유관이 살던 집에서 우산을 바치고 책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고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산각골이란 지명설화를 각색해봤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